아 피파 처음 돈 벌리기 쉽지 않지 지금 6월 1일부터 이벤트가 있어 6월 1일부터 1억 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1일에 이거 3대3 보상 이벤트 새로 나온거 있는데 강추합니다 음 자 3대3 롤플레이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 구요 잘 한번 보세요 하루 한판 3대3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니다 자 접속보상 자 이벤트 기간 동안 아이디당 1회 여러분 여기 접속만 하면 상대상 한번만 접속만 하면 어 1억 무조건 받구요 그 다음에 한판 보상 한판 할 때마다 뭐 피크타임 보상도 있어가지고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3대3 롤플레이 상자라는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어 이런거 꼬시면 좀 넘어가도 나쁜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어 업그레이드를 좀 했나봐 업그레이드 왼쪽 중앙에 오른쪽 여기 뭐 이렇게 바꿨죠 근데 뭐 실제로 재밌을지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거는 1억은 거져먹는다는거 1억 자 1억은 무조건 먹는거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6월달에 3대3을 한판은 꼭 해야 됩니다 꼭 접속하고 한판은 꼭 해서 1억은 꼭 받으세요 꼭 1억 공짜로 받기 1억 공짜로 받기 1억 공짜로 받기 3대3 나가서 좀 줄지 잘 모르겠어 그냥 좀 해봐 3대3 재밌잖아 3대3 팀플레이도 잘하면 재밌어요 랜덤 지급 아이템은 솔직히 좋은거 잘 안나와 인정하고 자 지금 제거 구단가치가 여령 구단가치가 4억 8천 3백 이구요 4억 8천 3백 자 그리고 지금 전설씨입니다 전설씨 자 이팀으로 전설씨 온거는 아까 게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우성룡의 그 미친 득점력 지금 우성룡 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판 다섯판 했는데 우성룡이 첫판에 헤트트릭 두골 놓고 한골 놓고 두골 놓고 다섯골 넣었어 마지막 게임을 무려 다섯골 넣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 3 3골 2골 1골 2골 5골 아 우성룡 지금 미쳤구요 자 계속 이어서 우성룡 체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종류는 나 잘 모르겠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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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밍님! 어! 클밍님! 어!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50개 뭐 이런걸 또 아까 10개 줬을때도 우리방은 원래 별풍선이 잘 안터진 상황이거든요 검소하게 놓은 방인데 별풍선 감사하구요 무기좀 안좋아서 조금 무기좀 안좋아서 조금 흠흠흠 하는거 좀 죄송해요 무기 안좋아서 잘 알았다 아 맞추겠다 전자기집 울리지 좋아요 아 전자기집 두번 뜨나? 괜찮아 울리면 어때? 어 어 몇개 쏘는지 말하면 안된대 말하면 안된대 얼마안돼 열혈이 뭐 열혈 아니라도 열혈 아니더라도 별풍선 안싸도 맨날 와서 추첨만 눌러줘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어 자 이관원님 어서오시고 별풍 막 몇, 몇천개 쏘고 안오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카위트 나 써봤는데 별로더라 스티커는 전자기집 안 뜨게 해놨으니까 흐흐흐 별풍만 뜨게 해놨는데 내가 아 리액션은 별로 그런것까지 뭐 그렇게 하고싶지는 않은데 어 최장 탈 알 알 알 알 알 알 감사합니다.